아 어서오세요. 하늘만의 놀이터 스카이라운지 입니다. 웰컴 투 스카이라운지. 안녕하세요. 하성훈 입니다. 스카이라운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행복할 예정이니까요 어서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첫 시간에 이 스카이라운지에 대해 얘기를 조금 했다면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늘들의 주문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컴플레인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라운지의 첫 테마 겸 부제는요 TMI 라운지로 정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 대방출 시간이고요 그런 만큼 제일 최근 기준으로 아주 사소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얘기해볼게요 일단 제가 요즘 TMI 몇 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요새 꽂힌 음식이 하나 있어요 쪽갈비인데요 그 쪽갈비의 오돌뼈 주먹밥을 먹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계속 쉴 새 없이 먹다 보니 여러모로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면서 빨리 또 운동도 하면서 스포츠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웨이크 서핑을 타고 왔는데 왼쪽 엉덩이 쪽에 알이 베겼다는 점 그래서 지금도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알이 베겼냐 아 이게 뭐 종아리에 힘을 줬어야 했는데 이제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하체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와서 틸기모동이 앞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겨우 참고 옆에 봤더니 대미소땡 음료랑 웰치땡 음료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뭘 먹지 고민하다가 웰치땡을 골랐다는 점 그런 점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하성은의 바이브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은 뭔가요 요즘에 제가 어떤 장르를 주로 듣는지 진짜 궁금하시겠지만 아 이게 정말 뭐 되게 허무할 수도 있어요 하성은의 땡큐라는 노래를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서 많이 듣습니다 눈부신 날 조금 멍한 감정이 뒤섞인 나의 맘속은 이런 아주 따뜻한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성은 음악을 언제 언제 듣나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혼자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혼자 뭐 자기 전에나 아니면 차에 있을 때나 이런 이제 혼자만의 뭔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이제 여유를 좀 즐길 때 그럴 때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제 노래도 너무 좋고 저는 요새 이제 또 저는 성시경 선배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전체적으로 또 다 듣고 있고요 진짜로 그...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이런 노래 또 유재하 선배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 좋아해서 또 듣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 울당훈 밥은 잘 먹고 다니죠? 몇 공기나 먹어요? 제발 살 빼지 마요 음... 제가 탄수화물을 끊었다가 요새 또 탄수화물에 중독이 됐습니다 원래 밥 한 공기에서 거의 그냥 윗부분만 어... 쥐 파듯이 그냥 갈... 갈기갈기 먹었는데 이제는 그냥 끝까지 옛날 버릇 나오는 거죠 탄수화물 이제 뭐 밥이 없으면 아... 남기면 안 된다 어... 남으면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 다 먹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네... 족갈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몇 끼 먹는지 어... 저는 뭐... 세 끼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끼를 한 끼에 두 끼만큼 먹으니까 이제 거의 여섯 끼 정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탕수육도 이제 맛있게 먹었고요 쪽갈비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어... 닭발도 먹었고 보쌈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음... 또 스테이크도 이런 거 먹었고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쌀국수 어... 그리고 또 이제 냉면도 먹었고요 너무 많은 걸 먹었습니다 어... 너무 잘 먹고 다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허성훈의 피부 타입은 건성, 지성, 복합성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완성! 허... 태어날 때부터 완성! 정답입니다! 네 장난이고요 근데 제가 이 건성지성 복합성을 잘 모르는데 저는 지성인가 복합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몰라요 이건 잘 모르겠고 어디서 이거를 좀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스킨케어도 이제 아 복합성이래요 복합성 맞아 맞다 복합성이었다 네 지성합니다 피부 스킨케어 루틴은 별거 없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손에 붙여서 스킨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거기도 이제 앰플 바르고 크림까지 딱 바르고 딱 요정도가 딱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뭐 막 여러가지 뭘 바르면 뭐 얼굴이 끈적이는 것도 싫고 해가지고 그 정도라는 것 같고요 제가 몇 화장품 제가 몇 호 쓰는지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아 네 17호나 21호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뷰티 프로그램 MC도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뷰티 상식이 있다면 근데 생각보다 이 뷰티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뭔가 뷰티에 관한 거는 많이 접하지 못했고 여러가지의 이런 취미활동에 대해서 새롭게 흥미가 생긴 건 있는데 이런 뷰티 쪽에서는 접하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결론은 저의 피부타입은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성훈이는 가을 좋아하나요? 가을에 좋은 거 한 가지만 알려줘요 가을 너무 좋아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을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더위가 지나가고 조금의 쌀쌀함 그게 좀 딱 저의 온도가 딱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막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뭐 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막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설레는 느낌도 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을 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설레는 것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뭔가 공허할 때도 있고 배도 더 고플 때도 있고 가을이어서 괜히 또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또 쌀쌀해지고 있어서 저의 식욕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또 가을의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어쨌든 이제 어쨌든 이제 옷을 좀 더 챙겨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예쁜 옷들도 더 입을 수 있고 어... 그러니까 반팔보다는 예쁜 옷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도 예쁜 옷들을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의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내 노래 하나 추천해준다면 겨우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어... 외로울 때 같이 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TMI 라운지 어... 탈탈 TMI를 털어봤고요 어... 조금 어... 어... 대답이 좀... 해결이 좀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저에 대한 질문 많이 많이 언제든 유니버스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늘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 하늘들을 기다리니까요 어... 또 놀러 와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스카이 라운지 문 닫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조심히 가세요 안녕 스카이 라운지 1차 운영 일지 오늘 TMI를 털어봤는데 잘 털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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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